한편 민주당 소속의 전직 구청장들도 내년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의 곁에서 낮은 정치로 혁신하겠다는 취지에서 총선 준비체제에 돌입한 겁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42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과 동시에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모은 겁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포부입니다. 민주주의는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은 철진한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야당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에는 모두 9명이 총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과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을 역임한 이들은 지방자치를 실현한 경험을 토대로 여의도 정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터에 차근차근 검증된 분들의 구성이라기보다 이미지를 가지고 공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 또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단체장 출신들이 정치연대를 꾸린 만큼 지역발전에 기여할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짧게는 4년, 저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직접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죠. 민선 8기 민주당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 151명 가운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모두 42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집단적인 총선 출마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